네 안녕하세요 문화충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라디오 코리아 제작이사 영 킴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합니다 저는 스페셜 mc로 오늘 함께하게 된 저는 진행자 이시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라랄랜드의 진행자님 이시한 씨와 함께합니다 요즘 라랄랜드 반응이 굉장히 좋죠 감사하게도 되게 좀 매니아층들도 생기시고 막 이렇게 오셔서 선물 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물? 펜레터 같은 거 써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문화충격은 펜레터나 선물이 없고 댓글만 있습니다 조만간 생기기를 아이 괜찮아요 선물 같아요 필요 없고 불경기인데 솔직히 불경기 시작은 100% 안 한 것 같은데 좀 나빠질 것 같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그렇죠 문화충격 함께하시는 분들 또 다양한 주제를 갖고 이 시간 함께하시니까 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좀 알아야 될 지식들 소소한 재미거리들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거리들 이 시간 통해서 많이들 가져가시니까요 또 오늘도 이 시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우리의 마이클 원 또는 우리의 보도이사 원용석 님은 지금 휴가를 가셔 가지고 잠시 동안 우리 게스트 mc와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정치적인 주제도 우리가 다루지만 솔직히 요즘에는 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알고 토크쇼 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화충격은 7시 태평양 시간 7시서부터 8시 그리고 동부 시간으로 10시서부터 11시까지 방영이 되고 우리 유튜브로 또 다음 날 11시에 그 전에 방영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예 구독과 like와 그리고 또 알람 벨 설정을 꼭 해 주세요 유튜브에 오케이 자 우리의 오늘 게스트 오늘의 게스트는 되게 특별한 분이에요 우린 맨날 특별한 분을 모시는데 더욱더 특별한 분이라는 이유가 우리의 문제를 항상 해결해 주고 우리의 불평 불만을 항상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좀 안정을 주시는 분이에요 뭔가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미국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코로나 때 우울증이 있으면 생명의 소리 이런 전화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었다면 라디오 코리아에는 바로 이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hr 디파트먼트가 미국의 회사들을 보면 다 있어요 웬만한 회사면 hr 디파트먼트가 있어 가지고 그런 디파트먼트에서 휴먼 릴레이션을 담당을 해 주시면서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제 생각에는 그게 그냥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하고 자르고 그 두 가지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싱글 맘이 아니고 이제 워킹 맘이잖아요 워킹 맘이니까 워킹 맘으로서의 또 이제 밸런스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신디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에서 인사부 이사를 담당하고 있는 신디 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어도 참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한국어를 더 잘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신디 이사님의 말투를 들어보면 굉장히 편해요 일단 편해요 말을 하실 때 보면은 모든 걸 이렇게 뉴트럴라이즈 내가 아무리 기분 내가 원이사한테 아무리 기분 나빠도 내가 원이사 이 사람이야 막 이러는데 딱 아주 영이사님 진정하세요 딱 그 목소리만 들으면은 제가 아 이렇게 싹 녹아대는 아니 근데 저는 또 느낀 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말투 누구야 막 이렇게 하시면서 되게 조곤조곤하면서 나긋나긋하면서 되게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말투와 목소리 집에서도 그러신가요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도 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좀 버럭버럭 할 때가 있긴 해요 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소리를 질르고 그러세요 가끔 아니 소리는 이제 안 지르려고 되도록 노력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저도 속으로 참을 인자를 엄청 새기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말하기 전에 조금 더 참고 생각을 더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남편한테는 그렇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근데 아이들한테는 정말 노력 많이 해요 그게 왜 남편한테는 시안님은 남편한테는 그렇게 안 하세요? 아니 근데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진짜 공감하죠 그렇죠 왜냐면 아이한테는 그래도 좀 덜 그런 모습 안 보여주려고 하고 덜 소리 큰 소리 안 내려고 하고 하는데 남편한테는 좀 이렇게 필터 없이 나오는 거 그렇죠 노 필터 아무래도 다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니 남편들 솔직히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저는 외동아들이라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이 부족해요 저는 항상 사랑을 원해요 근데 우리 와이프를 사랑을 안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찰이 굉장히 컸어요 남편한테 잘해주세요 남편한테? 네 근데 아마 남편분들이 저만큼 이렇게 어리석고 소심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아무래도 초딩이에요 제가 행동하는 걸 봤을 때 아니 그래도 우리 영킴 이사님은 우리 팬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시잖아요 팬이 엄청 많으시니까 그렇죠 팬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저만 해도 팬이었어요 실제로 댓글 보셨어요 댓글 보셨어요 댓글 보셨어요 물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 있잖아요 악플도 관심이다 그렇죠 악플도 뺐 저는 악플은 노 프로블럼 아우 진짜요 하도 많이 훈련받아가지고 단련됐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신디 이사님을 모셨는데 아까 초반에 우리 영킴 이사님이 되게 특별한 손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우리 신디 이사님은 진짜 지금 방송 듣고 보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방송이 아니면은 못 빼는 분이잖아요 실제 방송이 아니면 라디오 코리아의 직업원이 아니시면 그래 진짜 특별하신 분이에요 게스트가 오늘 그렇죠 흔히 쉽게 만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희 모신 또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hr에서 하는 역할이 그 모든 고용하고 고용주 고용자의 밸런스를 찾아주리고 모든 게 이제 그 지금 현재 법안하고 인 라인 그러니까 법안하고 괜찮은지 이런 거를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보통 일반 분들이 hr 부서라고 생각하면 고용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 터미네이션까지 이렇게 좀 어떤 고용 관련된 일이 주로 하는 게 아니냐 인터뷰 많이 하고 사람 뭐 들여보내고 뭐 자르고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철학 자체가 이왕 회사에서 일을 할 거면 같은 시간 내에 좀 즐겁게 일을 했으면 싶고 그 이유는 저만 해도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머릿속이 복잡하면 자기가 맡은 일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hr로서 그런 뭔가 차별화를 두려면 뭘 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도 한국에서 유학을 왔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뭔가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처음에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보통 미국으로 오시면 이런 노동법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뭘 해야 되고 내가 무슨 도움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나 이제 뭐 하더라 뭐 이런 소문만 많지 이제 실제로 그런 도움 받는 게 쉽지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상 뭔가 제가 그러면 회사 다니시는 도중에 뭔가 업무에 좀 집중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 이런 쪽에 제가 관심이 가서 조금 더 궁금한 점도 많이 여쭤보고 저도 이제 각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조금 더 다가가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영역을 넓힌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라디오 코리아에서는 그리고 또 라디오 코리아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특색이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렇죠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영어보다 한국어를 주로 더 많이 쓰게 되고 방송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라디오 코리아에서 고용을 받은 고용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일단 한국어하고 영어는 둘 다가 돼야 돼요 바일링굴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고 한국 문화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또한 우리가 한국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국 분들께 청취자들 베이스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좀 유의를 하면서 한국의 방송문화도 알아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우리가 방송을 미국 방송을 봤을 때는 웬만한 얘기 다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죄송하지만 문화 충격에서도 웬만한 얘기 다 해요 그런데 우리도 어느 정도 선을 그어 놓는 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도 아니면 이런 말을 써도 이해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2023년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에서 비하인드 씬스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 뒤에서 아니더라도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을 가질 때 어떻게 보면 좀 한국 문화를 알면서 조심스러워야 할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미국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또 세대 간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다른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기성세대와 요즘 소위 말하는 신세대, MZ세대 간의 소통 방식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만약에 발생되거나 이럴 때 제가 그 중간에서 조율을 좀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늘 제가 여기 입사 처음부터 소통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했었어요 꼰대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진짜 MZ도 많고 그렇죠 이제 여기 30년 이상 일하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또 중간에 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연령대로 따지자면 저희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라디오 코리아의 또 특별히 큰 장점은 그런 여러 세대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또 한국 문화나 정서를 어쨌든 저희 교민들에게 이렇게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입사 전에도 항상 라디오 코리아는 약간 한국 방송계에서 최고다 뭐 이제 이런 인식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도주자로서 거기서 이제 모든 일을 지금 열심히 다들 각자 위치에서 해주시고 있는데 모든 분들의 의도는 항상 같은 것 같아요 같이 서로 잘해보고 일이 잘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서로 편안하게 내 선을 지켜가면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뭔가 소통의 부제나 아니면 소통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서로 말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말이라도 전달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성세대들이 이제 표현하는 방식과 요즘 MZ세대들이 원하는 방식 듣고 싶은 말 아니면 표현 이런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달라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여러 세대들을 조금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저는 이제 많았었어요 전에 이제 일하던 곳에서도 제가 모시는 사장님이나 뭐 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할 때는 연령대가 뭐 60대 70대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근데 또 다른 직원들은 심지어 이제 막 갓 졸업한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말 고등학교 졸업생 이런 직원들하고도 일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외국분이기도 했지만은 또 그런 문화나 말하는 방식 소통하는 거 그리고 제가 대하는 거 이런 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저도 트레이닝을 좀 받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사님도 느끼시겠지만 저는 정말 우리 신디 이사님이 오신 이후로 근무 환경이 진짜 달라졌어요 아 그런 것 같으세요? 굉장히 좀 더 편안해졌고 고맙습니다 뭔가 그리고 저는 저랑 같이 이제 진행하는 파트너 남자진행자 뭔가도 얘기할 때 저희 둘이서 그런 얘기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유한진행자 네네네네네 확실히 좀 뭔가 되게 편해졌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 다니는 게 되게 그리고 접근하기가 뭔가 되게 예전에는 장벽이 있다고 느껴졌다면 그런 벽이 좀 없어진 느낌? 그게 사실 신디 이사님이 진짜 우리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항상 노력하시고 막 고민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직원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는데 또 회사에서는 약간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꼰대라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똑같이 다들 느끼실 텐데 저는 정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우리 때마다 철마다 어떤 공지사항이나 알려주실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받으시죠 저는 못 받았어요 저는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아니요 다 받아요 다 받아요 다 느끼실 때 저는 신디 이사님 보통은 회사에서 단체 이메일이 온다 공지 이메일이 온다 하면 진짜 딱딱한 내용 딱딱한 말 안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관심 안 가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신디 이사님 사실 진짜로 이메일이 오면 너무 재밌게 봐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고 하나하나 그냥 보내시는 적이 없어요 다 막 저는 이렇게 했고 저는 이번 휴가를 어떻게 보냈고 어딜 갈 예정이고 다들 어떠신가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마치 막 통화하듯이 바로 옆에서 얘기하듯이 너무 인상 깊어서 와 진짜 hr 이사님은 다르구나 저는 신디님의 이메일을 읽을 때 신디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딱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신디님을 모셔가지고 우리 문화 충격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hr의 역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들이 고용을 할 때 아니면 또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알아야 될 점 나의 권한 나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시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죠 그러다가 제가 딱 보면서 딱 앉혀가지고 말을 하는데 5분 동안 그냥 다다다다다다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면서 정말 신디님 대박이야 대박이야 항상 이렇게 좀 더 라디오 코리아의 분위기를 뭔가 딱딱했던 분위기가 있었다면 한층 더 유연하게 뭔가 밝은 에너지를 주시는 역할을 의사님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정말 잘 나왔네요 잘 나왔어요 잘 나오셨어요 피드백을 주시는 게 너무 소중하고요 사실 저는 약간 벽을 두드리는 약간 느낌인 게 왜냐하면 이런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사실 전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공지 이메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통 이제 정보 전달이 목적이잖아요 뭐 휴일날 오피스를 닫습니다 아니면은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고 행사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보면 그리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사든지 이제 섭스크라이브 하라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공지 이메일을 보면 대부분 저 내용도 안 보고 지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꽉 찬 이메일을 보면서 그게 너무 싫고 지겨워서 언섭스크라이브 버튼을 막 밑으로 내려가서 찾으면 되게 찌꺼맣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입장을 받고 한번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노력을 하려고 이왕이면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사실은 모든 직원들이 알고 이거를 좀 잘 숙지를 하셨으면 하는 내용들인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은 저는 항상 옛날부터 생각했던 게 유머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뭔가 이게 좀 재밌고 그러면 기억에도 좀 잘 남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개그 코미디 이런 거 참 좋아요 보는 거를 어떤 걸 주의가 봤어요? 저 옛날에 개그 콘서트 개콘 개콘 이런 거 엄청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어떤 논문을 하나 쓰는데 뭘 주제로 했었냐면요 똑같은 내용의 문장인데 개그 요소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을 어떤 이제 그룹을 정해놓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억을 하느냐고 했을 때 재미난 내용이 들어있는 콘텐츠를 훨씬 기억을 잘하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구성을 조금 다르게 했을 뿐이고 본인들이 이렇게 웃었을 뿐인데 나중에 인터뷰를 해보면 많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똑같은 정보 전달을 할 때 의미 있으면서 그냥 웃고 끝나는 이메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뭔가 제 이메일이 왔을 때 오늘은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을까 해서 제 메시지를 좀 찾아볼 수 있게 항상 제가 중간에 애매하게 넣어놓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뭔가 처음에는 꼭 읽으셔야 되는 내용을 넣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저의 한국말이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뭔가 이렇게 정서를 담는 말인 것 같아요 언어 자체가 뭔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의미 전달이나 정보 전달이 훨씬 효율적이고 간결하게 될 수도 있지만 뭔가 한국말은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고 뭐 어미 뭐 이렇게 다 조사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부사를 뭘 쓰냐에 따라서도 탁 듣는 그게 달라서 그런 거를 조금 시도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해주시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번 이것도 괜찮잖아요 우리 보면은 여기서 그 뭐 3분 스피치 우리 이거 원래 회의 그렇죠 우리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왜 안 와요 맨날 근데 아니 갈 게 아니 저기 시간 딱 걸렸어 지금 아무도 오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아니 이거 알고 있어야죠 아니 오라고 안 공지 보내잖아요 네 보내죠 보내잖아요 공지 근데 이제 그 확인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프리타임 딱 걸렸네 이거 지금 프리타임 분들만 가셔야 돼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다시 공지 아니에요 우리 진행자 올해 진행자 상도 주고 그러는데 그럼 이번부터 가겠습니다 네 음식도 나와요 점심도 제공해드리니까 그렇죠 꼭 가겠습니다 저 사실 일찍 와요 그것도 사실 우리 신디 이사님하고 또 우리 CEO님하고 함께 협력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의미 있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3분 스피치 하면 또 어떤 선물 나가고 제가 또 이런 분이 보니까 이제 그 공지메일 원래 회의라든지 이런 공지메일 나갈 때 거기다가 뭐 하나의 라인을 딱 넣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퀴즈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또 어떤 선물을 받기 뭐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읽으면서 이런 거를 찾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오를 그러면 딱딱할 것만 같은 원래가 그냥 프리식데이 이런 거 그런 거였으면 저는 괜찮은데요 그렇죠 회사에서 싫어할 거 같은데 직원 미래 진짜 진짜 이런 시도 자체가 사실은 되게 이전에 기존의 회사들이 없었던 거였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딱딱한 한국 회사 분위기랑은 진짜 상상도 못할 이런 색다른 시도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라디오 코리아가 4일 근무 제도예요 그렇죠 사실 주사용 맞아요 지금 4일 지금 미국 땅에서 4일 근무 제도를 하는 회사를 찾기 어렵고 진짜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 회사 그렇죠 교민 회사 중에서 4일 근무하는 회사는 저는 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엄청 자부심이 독보적이고 진짜 대단해 얼마 전에 그 외신 기자들이 또 인터뷰 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예다 이런 걸로 해서 인터뷰도 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공이 크셨고 아닙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고용주의 입장 뭐 권리 고용인의 입장 권리 이런 정보들도 많이 좀 알려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일단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면은 한국에서는 좀 문화가 다르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점심 그런 법 차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은 있죠 점심시간은 있죠 퇴근시간도 정해져있죠 정해져있어요 그게 정해져있죠 한국도 근데 못 나가는 거죠 다만 눈치 보고 이러느라고 눈치 맞아 눈치 때문에 퇴근도 그런 것도 진짜 많은 분들이 회사 다니시는 지금 문화 충격 보시는 분들도 직장인분들 많이 계실 텐데 또는 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내가 이제 고용주의 입장이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디까지 직원들이랑 조율해야 되는지 그렇죠 항상 그 선이 되게 애매하고 모든 건 저는 그래도 소통이 기반이 돼야 된다고 늘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규율 안에서 이제 서로 편의점을 찾아서 합의점을 찾아서 이제 서로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면서 하면 사실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감정에 상하거나 아니면 오해가 있는 소지로 인해서 꼭 문제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골치 아프죠 진짜 보통 그런 것들이 보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을 고용할 때 이게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뭐 아니면 다른 마이너리티 유색 인종이라든지 뭐 그렇던 간에 어쨌든 법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법 앞에서는 평등하죠 모두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일단 캘리포니아 자체를 보면 이제 고용을 할 때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좀 법이 좀 더 세 가지고 이제 고용인들을 프로텍션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고용자의 입장으로서는 내가 누구를 고용할 때 이런 리스크가 있고 또 고용인에 대해서 내가 고용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나의 권한이 이게 여기까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좀 이런 거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내가 이제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이렇게 일을 했었을 때 어디에서 뭐 6시간 동안 저는 브레이크 못 가졌어요 보면은 못 가지면서 거기서 계속 일을 하고 그러다가 브레이크 가는 것조차도 어려웠어요 보면은 맞아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반면으로 내가 고용주인데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 못 줄 때도 있고 또한 런치타임을 클락인 안 할 때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합시다 처음에 고용을 할 때보다 이제 누구를 자를 때 누구한테 이 일이 잘 안 되고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감정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 내가 권한이 있나요 이 사람을 여기까지 일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매일 늦게 와 그런 거 가지고도 이제 사람을 자르기가 어렵다고 저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캘리포니아는 타주에 비해서 좀 노동법이 되게 까다롭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직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많이 공부도 하고 경험을 통해서 보자면 제가 엄청 특출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간단한 출석 여부라든지 그런 어텐던스 이슈가 있을 때 보통 캘리포니아에서 누군가를 내보낼 때 바라보는 것은 합당한 기회를 주고 충분한 소통을 했느냐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게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항상 그 워딩 시스템을 되게 강조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서류화 다큐멘테이션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저한테 HR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다큐멘테이션이다 이렇게 한 단어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분들이 대부분 특히 이제 기성세대 분들 조금 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서류 이런 거 하면 되게 거부감을 느끼시고 까다롭고 그 다음에 좀 겁을 내시기도 하고 싸인하기도 좀 무섭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는 것 자체가 나중에 나한테 불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한 다큐멘테이션에는 꼭 회사 자체의 무슨 어떤 특별한 서류 양식뿐만이 아니라 뭐 주고받는 텍스트 메시지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어떤 수단이 됐든지 간에 글로 보여질 수 있는 모든 서면에 작성된 그런 기록들을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예로 다시 돌아가자면 계속 지각을 해요 그러면은 정말 어떡해요 처음에는 좋게 말로 하겠죠 어 뭐 좀 늦은 것 같다 뭐 이제 분위기 상하지 않게 좋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나름 그때마다 뭐 핑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차가 뭐 퍼졌다 아니면은 뭐 갑자기 이멀전시가 생겼다 어디가 아팠다 뭐 여러 가지 핑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그 소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직원에게 회사가 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태하게 근무하는 이런 근무 태만함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계속 구두로 verbally 이거를 이제 주고 있다 이제 인지를 해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도 만약에 한두 번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면 서류상에 verbal warning이라는 걸 또 줄 수가 있어요 네 verbal warning이지만 이제 written document가 이제 사용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verbal warning을 주고 그 다음에 first written warning, second warning, third warning 이렇게 해서 보통은 세 번의 기회 정도를 주고 내보내면 아 이 정도면 충분한 합당한 경고를 줬구나 이렇게 인정을 보통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용을 하는 입장에서 뭐 누가 잘못, 일을 잘못했을 때 보면은 그걸 그냥 바로 잘못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아무 warning 없이 이렇게 너 나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한 기록을 남기는 게 좋겠네요 사실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하죠 그리고 또 내가 고용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운전을 해 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다가 늦을 수가 있어요 차가 밀려 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용주가 이제 좀 왜 늦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보다 좀 어긋나게 얘기를 하게 되든지 아니면 나를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욕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거는 또 이거 저도 이제 인권 권리에 속해 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트를 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충분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정말 이멀전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뭐 애가 아픈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차가 갑자기 뭐 고장이 나서 밀렸는데 늦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직원분 입장에서도 뭔가 다큐멘테이션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차 그런 수리 견적을 뭐 보여준다든지 나중에 아니면은 뭐 병원을 갔으면 병원에 뭐 그런 닥터스 노트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을 디펜드 할 수 있는 그런 툴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워닝이라고 해서 꼭 사인을 할 때 반드시 동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동의를 안 하지만 우리가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라는 거를 남기기 위한 취지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한 뭔가 그런 형태의 다큐멘테이션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사실은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됐을 때 서로 이제 알고 있는 우리가 항상 뭐 on the same page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같은 내용의 이 일에 대해서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실제로 진짜 한 몇 주 전부터 며칠 전에도 그랬고 친한 동생이 너무 그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되게 작은 회사예요 다섯 명? 되게 작은 회사인데 정말 스몰 비즈니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심한 말도 되게 많이 하고 그 이제 여자 동생한테 고소해! 근데 이제 당연히 하고 싶지만 너무 오래 거기서 그래도 막 5년 6년 거기서 막 이렇게 비자도 해줬고 그래서 오래 이랬는데 이제 그만두려고 해요 당장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본인은 트윅스 노티스를 절대 주지 않을 거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고 해서 오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지금 그럼요 고소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고소하면은 좀 비용 쉽지가 않으니까 시간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냥 바로 당장 가서 왜냐하면 본인이 모든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날에 가서 이제 그만둔다고 하면은 그게 최고의 복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일정으로 이제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랑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거 칼리포니아 법상 트윅스 노티스 꼭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역으로 너가 고소당하는 거냐? 우리가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데 저희 광고 보고 대답을 들을까요? 광고 잠깐 들어서 이거 대답을 듣죠 일단 아 그래요? 괜찮아요 일단 법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또 칼리포니아가 앳윌 인플로이먼트라고 해서 서로의 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또 조항이 있는데요 그건 사실 이제 예의상 한 2주 정도 그리고 직책에 따라서 한 달 정도 예를 들어서 뭐 고위 간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통 예의상 한 달에서 두 달까지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엑시플랜을 같이 짜는 분들도 있어요 포지션에 따라서 회사랑 상의를 해서 근데 이제 조금 좀 말씀하신 케이스는 사실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못한 거지 되게 심한 막 좀 그렇죠 고소해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근데 뭔가 대처 방법이나 이런 게 미흡하시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회사 내에서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심하게나마 본인이 내가 그래도 좀 억한 심정과 이 억울한 마음 그다음에 속상한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그러지 않아요? 안타깝죠 그러니까요 네 저도 뭔가 본인이 성격상 끝까지 속에 이렇게 꾹 참고 있다가 아무런 소통 없이 회사에 도움도 못 받고 서로 소통 없이 있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만두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분이 나쁘면 솔직히 그냥 그만둬도 뭐 그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은 레퍼런스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burn the bridge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머문 자리 항상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게 좋긴 하죠 이런 것들이 보니까 좀 그 레이버 마켓에서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문직이라는 거는 나의 이력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다음 인플로이먼트에 레퍼런스를 쓸 수가 있으니까 보통 이런 것들은 내가 전문직에 있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그만두지 않고 그래도 좀 좋은 관계로 시간 좋게 바이 바이 하고 웃는 얼굴로 감사합니다 뒤에서 욕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우리 라디오 코리아의 HR 부서의 이사님 우리 천사 같은 우리의 모든 우리는 모두 애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너무 엄마 같은 그런 편안함을 주시는 우리 신디 이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네 우리 문화 충격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빠 나 큰일 났어 강인한테 이게 무슨 소리야 어플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상한 데로 끌려왔어 아니 어플로 무슨 남자를 말...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 지하실 같은 곳으로 끌려왔어 돈 안 주면 아빠 다시 못 볼 거라고 미치겠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돈만 보내면 당신의 딸은 무서워합니다 당신이 누구야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 뭐야 어떡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메시지로 뱅크 카운트 넘버 보낼 테니까 거기로 5만불 보내세요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마세요 딱 3분들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바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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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아무 메시지가 안 왔어요 지금 당장 캐시 5만불 준비하고 내가 다시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지금 당장 준비할게요 네 내 딸 목소리 한 번만 들려주세요 아빠 아빠 난 진짜 너무 무서워 빨리 와 너 걱정 말고 가만히 있어 아빠 아빠가 갈 테니까 우리 좀 안 돼 아빠 어디 가? 아빠 엄마 나 큰일 났어 라디오 코리아 문화 충격 영킴과 이시안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hr 부서에서 신디 리님을 모셨습니다 신디님 PSA 보셨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들으셨다고 한국에서 저도 비슷한 경우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경험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ai를 사용했다라기 보다는 보이스피싱을 언제 경험했냐면 제가 이제 잠깐 한국에 나갔을 때였는데 제가 한국에 나가는 기간도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동생이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에서 자취 근처에서 자취를 하던 때였어요 저는 이제 그 친정에서 있고 동생은 학교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또 우연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 동생이 크게 다쳤다면서 돈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황당해서 이제 당연히 보이스피싱이 했거니 하고서는 그냥 뭐 그냥 끊었죠 저도 아 그래요? 혹시나 해서 저도 좀 찜찜하잖아요 그런 전화를 받았으니까 왜냐하면 뭐 중상을 입어서 뭐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다쳤고 이러니까요 동생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어머 얘가 진짜로 15분을 계속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순간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30분까지도 만약에 전화를 안 받으면 그 왔던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진짜 전화를 막 걸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한 5분 뒤에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너무 이제 막 그때 화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화가 나죠 너무 걱정되고 그런 마음에 화가 먼저 나잖아요 남한테도 안 낼 그런 화가 막 치밀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세상에 화장실이 있었던 거예요 딱 타이밍이 절묘하게 근데 정말 그때 순간 딱 정말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기분처럼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좀 연세 있는 그런 어르신분들이 많이 당하시잖아요 저는 짧지만 이제 저 PSA를 보면서 아 정말 쉽게 속으실 수도 있겠다 정말 쉽지 않겠다 순간 그 PSA가 그래도 임팩트가 있었나봐요 이렇게 다행이네요 그리고 분명히 이 PSA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사례 있구나 진짜 주의해야겠다라고 약간 경각심을 경각심을 진짜 많이 주신 거죠 너무 잘 만들 수 있죠 그게 이게 뭐였냐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그것도 한국 뉴스토리에서 들었었는데 이 아이템으로 해야 되겠다 뭐냐면 한국분들이 특히 노인분들이 이런 거가 오면 얼마나 당황을 하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어쩔 수 모르시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상상이 돼가지고 꼭 이런 이 토픽으로 해야 된다고 너무 잘하셨어요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의 감독님 우리의 진기현 감독님도 정말 너무나 이제 앵글하고 이거 잘 짰고 맞아요 영화처럼 솔직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촬영서부터 짧은 거지만 원이사님도 목소리 변경도 있었고 거기에 cg도 들어갔고 그랬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봐가지고 진짜 이렇게 보이스피싱 같은 거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알고 이렇게 전화 받아가지고 그런 게 있을 때 좀 확인을 한 번 하시고 또 확인을 하시고 맞아요 또 그 전화보다도 다른 전화 그 전화가 해킹이 될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다른 전화라도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진짜 자기 아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따로 전화를 거쳐야 되죠 이 정도로 퀄리티 있는 방송 문화 충격인데요 우리 신디 이사님 오셔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실제 제 지인 동생의 사례도 여쭤봤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투윅 노티스 안 주고 아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얀먹어 크고 작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고용인의 입장에서 크고 작은 그런 고민거리들 궁금증들 되게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되게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신 게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소통이 사실 이런 사장님의 입장 요즘에는 제 지인분이 여기 근교에서 고깃집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내가 직원들 눈치로 봐야 된다고 맞아요 요새는 진짜 그래요 진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또 싫어나 그런 말도 못한다고 요즘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제 식당에서 저기 저의 이 접시 좀 꼭 좀 가져다주세요 감사합니다 테이블5에 물 좀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우스갯소리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 잘 되면 그 가게건 그 회사건 사실은 이런 트러블이 뭐 10개 있을 게 5개로 줄어들고 맞아요 그렇다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 얘기를 정말 공감하는 이유가요 또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성희롱 사건 관련해서 케이스가 있었어요 정말로 이제 그 회사가 소송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소송이 들어왔을 때 정말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다른 건 다 너무 심각하고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 복잡하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제일 우스웠던 점은 저는 항상 이제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지 직원들과의 관계를 제가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게 이제 인간적으로 됐던 회사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던 뭔가 저와의 릴레이션십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 이유는 하나하나 모든 직원분들이 처음에 입사하실 때 뭔가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입사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뭔가 회사에서 봤을 때 아니면 급하게 사람이 필요했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신중하게 이제 사람을 뽑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점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그걸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회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실수가 좀 있어도 서로 이렇게 좀 돕고 이런 분위기를 저는 항상 원하는데 그런데 그 케이스에서는 이제 회사를 고소하는 그 여자 직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 직원 그런데 성인용을 당했잖아요 당했죠 그래서 이제 억한심적도 있고 바깥에 이제 변호사분도 찾아서 이제 정말로 고소까지 이제 해서 고소장에 들어온 상태였는데 그 마지막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본인이 변호사랑 상의를 해서 저한테 회사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사를 대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한테 해야 될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의 케이스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거를 변호사분하고 보통 그거를 이제 시나리오를 짜서 연습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노리고 미리 네 회사를 상대로 악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변호사분들이 물론 이제 훌륭하신 분들도 너무 많지만 이제 그런 케이스만을 조금 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저랑 이제 너무 친하고 관계가 이제 좋다 보니까 본인이 변호사랑 상의했던 해야 될 말을 다 하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조정해서 만났을 때 들었었어요 그때 약간 제가 아 역시 그러면서 이제 조금 합의나 이런 게 이제 잘 되기도 하고 해서 마무리가 잘 됐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한 번 더 확신을 한 것은 이제 사람을 채용할 때도 중요하지만 내보낼 때가 더 중요하고 서로 뭔가 오해의 소지 없이 서로 이해하는 합의 선에서 좋게 끝내는 게 서로한테 좋겠구나 그러면은 나중에 그 직원이 나가서도 회사에 대해서 꼭 힘들었더라도 굳이 안 좋은 기억을 갖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적어도 마무리를 잘하는 게 좋겠구나 해서 저는 하이어링 할 때보다 인터뷰도 물론 신경을 많이 쓰지만 저는 이제 엑시트 인터뷰라고 해서 이제 제가 내보내야 되는 터미네이션 하는 과정에서 엄청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게 남녀하고도 똑같아요 이렇게 사귈 때는 그냥 막 사귀해도 되지만 이거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경험으로 남겨질지가 지혜롭게 마무리를 그게 있잖아요 근데 진짜 현명하신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정말 꼼꼼하게 세심하게 모든 감정적인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는 hr 부서는 한국회사 미국회사 통틀어서 잘 없을 거예요 굉장히 이게 피곤한 일이에요 솔직히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또 하나 믿는 철학이 좋은 직원분들을 오래 저희가 보유하고 있을수록 회사에서 사실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물론 바깥에 좋은 분들도 많고 새로운 직원들 이제 들어와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사람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회사에서 사실 발생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트레이닝 기간도 그렇고 한 직원이 사실은 회사에 뭔가 레비뉴를 창출하기 위해서 본인의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몸값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평균 6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경력직으로 사람을 뽑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자마자 정말 뭐든지 척척 해내는 그런 능력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 시스템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인수인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부서가 새로 생겨서 뭔가 또 새로 뭔가 다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자리를 잡아서 한 직원이 풀리 펑션을 제대로 하기까지는 평균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저는 턴오버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직원들이 왔을 때 또 아니다 싶은 직원들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또 내보내 드리는 게 판단을 빨리 하셔서 그렇죠 모든 기존에 계시던 분들한테도 그렇고 회사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아닌 분들은 빨리빨리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 좋은 분들은 어떻게든지 뭔가 불편한 점이나 서운할 점이나 이런 좀 세심한 케어를 통해서 오래오래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여기서 은퇴해 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정말로 이제 같이 가고 싶은 그런 직원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라디오 코리아는 되게 인복이 많은 회사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었어요 좋은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애사심 강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오래오래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진심이 제가 느껴져서 저도 그냥 섣불리 이렇게 함부로 저희 인연의 끈을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세요 인복이 좋죠 라디오 코리아가 우리 이사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이사님부터 제가 끝나고 맛있는 거 사겠습니다 아니 진짜 대단하신데 전 된장찌개 아니 보통은 약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HR 부서 HR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게 많이들 직원들 평가하는 곳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게 있나 궁금해요 예를 들어 뭐 영킴 이사 있어요 100% 있어 우리도 우리 그거 퍼포먼스 에바류에이션 있어요 정말요? 저 저번 거에 완전 깨졌잖아 아니 근데 HR팀에서는 그런 걸 하는 게 진짜 있나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런 업무 수행 능력 평가라면 좀 그렇지만은 어떤 분들 직원분들이 각 부서에서 각 포지션에서 얼마나 이제 뭐 일을 잘 하고 계신지 뭐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래서 모든 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게끔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뭔가 이제 회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뭐 단체로 뭐 레이오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어떤 사람을 순차적으로 이제 내보낼 것인가를 결정할 때도 필요하고요 무섭다 근데 회사가 그런 게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죠 대비가 돼 있어야 되니까요 아니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일이 퀄리티하고 일정이면서 뭐 안 되는데 계속 킵할 이유가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이베류에이션을 받음으로써 내가 이걸 받았다고 나 평가받고 있네 하고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이 부분이 약하고 내가 이 부분이 약해 보이고 이 부분이 없어 보였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좀 더 해야 되고 이거를 하고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다음 이베류에이션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가야죠 솔직히 훌륭한 아니 이게 꼰대 마인드야 원래 일해야 되는 건데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꼰대 꼰대 이런 얘기나 듣다니까 근데 저도 이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게 모든 각자의 포지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슬럼프처럼 올 수 있잖아요 내가 매일 똑같은 거 하네 내가 매일 똑같은 업무 하네 개편철에 그래야지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나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이베류에이션 따윈에 딱 빠딱 차리고 양복을 입고 진짜 내가 좀 열심히 해야지 뭔가 보여줘야지 그렇죠 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진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좀 다들 어쨌든 지금 뭐 일하시고 회사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 지금 또 신디 이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아우 내가 또 너희를 좀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HR 부서가 하는 일이 진짜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신디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 이게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못 봤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못한 부분이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주변에서 평가를 해주는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만 보완되면 더 오래오래 회사가 같이 갈 거다라는 이제 은연 중에 메시지이기도 하고 서로 맞춰나가는 과정인 거죠 서로 뭘 원하는지 I'm sorry 제가 이 얘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보면은 성희롱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게 진짜 뭐 직접적으로 뭐 상사가 변태라서 아니면 주변 사람이 변태라서 그냥 사람이 말실수를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누가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이럴 수가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여성들도 보면은 우리 프로그램들에서 우리 방송국에서도 보여요 몸짱 아저씨가 왔어 그러면 오우 버섯 버섯 뭐 사실 이것도 성희롱이에요 그건 좀 그렇죠 버섯 버섯 아니 좀이 아니야 아니 근데 그런 그런 거 내가 들었어요 솔직히 누가 잘생긴 남자가 왔었을 때 뭐 너무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몸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어 치아스 벗어봐요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그 허벅지 봐 우와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성희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남자한테도 성별에 관계없이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어디 회사를 가거나 이러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섹슐허스먼트 프리벤션 트레이닝이라는 거를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이제 꼭 듣게끔 많이 권장을 하잖아요 매니저 레벨은 2시간짜리 2시간 했습니다 네 직원들 레벨은 이제 1시간짜리를 반드시 2년에 한 번씩 리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도대체 왜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뻔한 내용 딱 이렇게 바로 그냥 넘길 수도 없어요 어느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읽었을 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수 있게 돼 있고 그거를 하는 게 사실 참 귀찮고 하지만 저도 이제 HR 입장에서 신입 직원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설티피켓을 받아 놓기 위해서 항상 부탁을 드리는데 누군가 저한테 그 트레이닝의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걸 왜 봐요 라고 하면은 저는 한마디로 그 섹슐허스먼트를 당했다 뭐 이게 맞냐 틀리냐의 기준은 인텐션이 아니라 임팩트다 이렇게 제가 항상 표현을 해드려요 임팩트 vs 인텐션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소위 말해서 성희롱을 하는 그 가해자는 나는 재미로 했는데 나는 이게 아무렇지 않은데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 수위가 나한테 너무 감당하기 힘든 수위인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걸 가볍게 여기니까 그 자리에서 표현하지 못하고 대부분 속으로 끙끙 앓고 이 문제가 계속 고착화되고 반복되면서 골마 터지고 그러다가 이제 케이스가 커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약간 한국 문화는 옛날부터 좀 보수적이고 쉬쉬거리고 이런 게 많기도 하고 뭔가 표현을 하면은 내가 이런 말 했다가 찍히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외부의 그런 퍼블릭 아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상당히 좀 강한 편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데 실내로 이런 단적인 예로 들자면은 생각지 못할 수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SNS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뭘 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뭔가 흥미로워서 다른 옆에 동료라든지 보여줬어요 그게 성희롱으로 인정된 케이스가 있어요 법원에서 정말요? 이게 정말 나는 재밌어서 이거 봐봐 점심시간에 특히 많이들 그렇게 그러니까 뭐 사진이 됐던 아니면 소셜미디어에 동영상이 됐던 이런 거 쉽게 이렇게 나눠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케이스가 돼서 한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룰링이 나온 거죠 결국 성희롱이었다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내가 휴대폰으로 야동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동을 보고 있는데 이제 씨앗 씨가 옆에서 이렇게 딱 고쳐봤는데 아우 뭐야 와 이러면서 성희롱 이렇게 성희롱인가요? 내가 보여주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일단 그런 환경에서 옆에서 보여있는 게 보고 있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지 그렇구나 혼자 밀폐된 곳에서 혼자 받는 게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제 판단으로는 이제 물론 가해를 했다라고 보기 힘들지만은 이제 그런 허스타일 워크 인바이머먼트처럼 뭔가 내가 일하는 업무 환경에 있어서 내가 뭔가 위협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는 있겠죠 왜 내 가시거리에서 보고 있냐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회사에서 당연히 해산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요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저한테 그런 리포트가 들어온다면 저는 이제 인베스티게이션을 아니 그럴 일 없어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사실은 좀 우리가 쉽게 던지는 말 쉽게 하는 행동에서 사실은 많은 것이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직원들 여자건 남자건 그것도 그렇죠 뭐 남자 내가 여자인데 다 이런 말이 남자한테 있는 괜찮겠지 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어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누구는 그냥 웃어 넘기고 누구는 이제 hr한테 와서 이 사람이 이랬다 영킴 이사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케이스가 되겠죠 경허즈 나온 말이에요 방금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보면 이제 이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거칠고 이런 거 저도 이렇게 사실 의도와 상관없이 저희 방송할 때는 정말 방송 시작했을 때 그때 문화는 장난이 아니였어요 그렇죠 온 사방의 성희룡이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겪어온 그 세대의 문화 온 사방의 성희룡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하나가 없어지고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사발에다가 신고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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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 점점 없어지면서 이제 아예는 억지로 이렇게 시키지도 않잖아요 이제 그게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진화를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러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 가지고 살 수가 있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노인 꼰대가 되면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그렇죠 와 근데 진짜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신지 이사님 진짜 많은 일을 한다라고 보통은 뭐 어떤 포지션 예를 들어 뭐 촬영팀이다 하면 뭐 그런 거 하고 뭐 카운슬러 다 하세요 뭐 법 집행 뭐 저지 주리 경찰 뭐 다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만큼 HR이라는 그 부서가 대단 진짜 고충을 모두 감수하면서 들어주시면서도 생명의 소리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신디 이사님 진짜 이렇게 회사 나오셔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지만 집에서는 또 엄마시잖아요 맞아요 아내시고 엄마시고 맞아요 워킹맘이시고 그렇죠 제 이름이 플레임 워킹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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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런 말하면 좀 아이러니 하긴 한데 직장에 있을 때가 편합니다 뭔지 알아요 저도 밥도 혼자 차분히 먹을 수 있고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 저한테 엄마 엄마 부를 때마다 5불씩만 받아도 1년에 제가 SUV를 한 대 산다고 그랬어요 남편한테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면을 끓여서 먹는데 그것도 레인지오브를 사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1분에 제가 몇 번을 부르나 한 번 세봤어요 한 번은 집에 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차려주고 저도 앉아서 라면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물 달라고 엄마 뭐 흘려서 휴지 필요해서 엄마 남편은 또 그 와중에 파김치 어딨냐고 냉장고 뒤지다가 엄마 네 자꾸 진짜 똑같다 똑같아요 그리고 둘째 장난감 없다고 엄마 동영상 보여주는데 배터리 떨어져서 엄마 충전기 꽂아주세요 뭐 정말 식사 시간에 제가 정말 예전에는 일단 일단 아기를 안고 밥을 먹느라 옛날에 제가 오른쪽 한 손으로 이제 멀리 밥을 먹었었어요 그러다가 생긴 버릇이 지금은 애를 안고 먹지 않는데도 뭐든지 다 멀리 놓고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뜨거운 국 뭐 이런 거 있죠 뚝배기 이런 거를 저 멀리 놓고 너무 불편하게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뚝배기는 뜨거우니까 네 뜨거우니까 모두 멀리 놓고 항상 이렇게 좀 아기들 안 닿는 선에서 멀리 이렇게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한 손으로 이제 엄마 저희 친정엄마가 보시더니 그래도 한 손으로 참 잘 먹는구나 막 그럴 정도로 대단하시다 친정엄마는 다르게 얘기할 텐데 그렇죠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그렇게 하죠 집에서 신디 이사님은 그러면 이제 보통 직원들이 문제가 있으면 신디 이사님한테 가잖아요 네 신디 이사님이 불평이 있으면 어디 가세요 남편에게? 제가 아니 뭐 CEO한테 뭐라 그러겠죠 남편이 일단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맞아 네 또 다른 이제 아들을 키우는 심정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요 저는 주로 이제 회사 업무 관련해서는 당연히 뭐 CEO님하고 상의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이제 감정을 추스르는 데는 사실 저는 엄마랑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친정원이랑 네 저희 친정엄마랑 저는 좀 약간 친구처럼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편이어서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나이가 들고 제가 엄마가 되면서 더 이해하게 되니까요 어우 그 존재가 진짜 네 엄청 커요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친정엄마라는 존재가 또 내가 기댈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의 고충 집에서의 워킹맘으로서의 고충 사실은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도 분도 그 풀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일적으로 어쨌든 뭐 농담이었긴 하지만 뭐 남편한테도 사실 많이 상의도 하고 이제 뭐 컨피덴셜한 이런 거를 쉐어하진 않아요 사실 제 남편이 이제 회계사인데 그렇죠 그러시군요 업무적인 거는 집으로 갖고 오지 말자 주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신혼 때 사실은 이제 남편이 뭐 클라이언트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자세한 얘기를 공유해 주지 않는 거에 처음에 상당히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나한테 말을 못 하지? 뭐 와이프인데 이 정도는 공개할 수 있지 않나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도 프로페셔널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뭐 회사 밖에 됐던 어떤 바운더리를 벗어났을 때 그 컨피덴셜 리티 이걸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이제 프로페셔널 리즘의 기본이다 이제 이거를 서로 배우면서 하지만 이제 제너럴라이즈 해서 이제 뭐 이럴 경우 당신 생각은 어때 뭐 이렇게 해서 듣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네요 뭐 여러모로 이렇게 그 사람 상대를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건데 지금 회사 내에서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람 상대를 하는 또 이제 포지션이니까 맞아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더 이제 힘내주시고 맞습니다 우리를 잘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의님 다음번에 또 한번 나와 주셔가지고 우리 좀 더 자세히 이야기 우리 테마별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육아에 관련한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고요 너무 좋죠 할 말 많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문화 충격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